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폐경기 증후군이라 그래서 질과 생식기 주변의 건조증을 비롯해서 피부 건조증, 또한 한연왕래라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현상, 또 안면홍조,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, 발안, 땀이 이유없이 나는 현상, 또한 우울증, 조울증, 탈모,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전신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성 호르몬은 특히 나이 드신 여성들에게 매우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